다음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등장하는 것이 하나의 가스가 나왔습니다. C2H4. 뭐죠? 에틸. 에틸 N이다. 그래서 C2H4. 이것이 10g. 이것이 10g이 연설한다. 할 때의 표준 상태인 공기. 이것이 160g이 소모되었다. 이때 과잉 공기량은 얼마냐? 라는 얘기입니다. 단, 공기 중에 산소의 중량비는 23.2%죠. 중량비 23.2%죠. 이게 이제 체력비랑 중량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량으로, 그러한 뭐 이렇게 중량으로 문제를 내놓고 중량비를 이렇게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이미 23.2 정도가 된다. 라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자,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겠죠? 연소 이러니까는 에틸 N의 완전 연소 반경식을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연소란 무엇이냐? 여기 산소와 반응해서 이 탄화수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CO.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얘하고 H2O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맨 처음에 뭐를 한다 그랬죠? C. 탄소 투자. C2. 여기 2. 들어가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수소한다 그랬죠? H4. 4죠. 4. 여기 2네. 여기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얘를 합니다. 얘는 자, 개수를 X로 하면. 이 X는 얘는 2, 2는 4. 이거는 2, 1은 2. 더하기 2. 그러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3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 뭐 여기 맞추는 거는 금방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에틸 N의 연소 반경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뭘 구하느냐. 1온 산소량을 구합니다. 1온 산소량을 구해요. 그 다음에 1온 공기량을 구하죠. 그래서 1온 산소량을 구한 것을 갖다가 바로 이거. 23.2. 0.232. 이렇게 나눠주면은 1온 공기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하고 이 공기. 소모된 거 하고 빼주게 되면 과잉 공기량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1온 산소량은 얼마일까를 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 10g 에틸렌 10g 이거 몇 몰이 될까요? 에틸렌은 C2, H4니까 야는 C2 12 곱하기 2 도하기 H 1 곱하기 4 4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 도하기 4 28에요. 그러니까 28g이 1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28g이 1몰이 되겠죠. 근데 10g에요. 그러면 28분의 10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몰수가 10 28분의 10몰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3 곱하기 3배니까 3몰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뭐죠? 이거 몰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만약에 중량비다. 그러면 얘 O2 16 곱하기 2 해서 32죠.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적비다라고 되어져 있다면은 24.2를 곱하는 거죠. 여기서는 중량비니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2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하시면 34.286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34.28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공개량이 나오죠. 그래서 34.286 얘를 갖다가 0.23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냐 약 147.78이 나와요. 147.78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개소모가 160이에요. 그래서 과잉공기량 과잉공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160 그람 빼기 147.78 그람이다.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 12.22 그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12.22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1번과 3번 이것이 좀 푸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들어가죠. 자 4번 보시겠습니다. 공기를 사용해서 기름을 무화시키는 그런 형식인데 압력이 높아요. 고압용기 200에서 700킬러파스칼의 고압용기를 이용합니다. 그러한 고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이것보다 낮은 저압 5에서 200킬러파스칼 의 저압공기를 이용하는 저압식이 있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게 고압식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저압식 이렇게 분류가 되는 방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 방식에 따라서는 또 외부 혼합이다 내부 혼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식이냐 바로 기류 분무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압식 번호를 보면은 이것은 분무각도가 한 30도 이 정도가 되고요. 이게 뭐죠?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점도가 높은 거 고점도 끈적끈적 많이 끈적한 연료 무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량조절별미가 1대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듯이 압력은 얼마예요? 200에서 700 킬로파스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압식 저압식은요. 이 분무각도가 고압식은 30도 했잖아요. 저압 이지만 분무각도가 크죠. 이면서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량조절범이 넓고요. 넓고 그 다음에 압력은 5에서 200 킬로파스칼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압 증기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압 고압에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기류 분류식입니다. 기류 분류식은 이렇게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